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예배 현장으로 인식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기독학생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밥상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밥허 나눔운동본부가 제5회 밥피스메이커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한 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총회 수도권 장로의 연합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찾았습니다. 우물과 교회를 세우는 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 ,, ,,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